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우리 레드벨벳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신인 그룹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나올게요 우리가 여기 무대가 자 우리 롯데월드 해피 콘서트 와주신 롯데월드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이었습니다 잠깐만 대면이 얼마나 되셨죠? 6개월 6개월 누가 왜곡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6년 된 그룹인 줄 알겠어요 아니 제가 사실 그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퍼포먼스와 함께 라이브 하시는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함성이 나올 만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죠? 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잠시만 죄송해요 아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한 분 한 번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? 괜찮죠?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귀여운 막내 조이입니다 네 네 박수 좀 써주셔야지요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리더 아일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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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돌이 슬기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시원한 미소 웬니입니다 네 후 어우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네 시원합니다 네 그럼 한 분 한 분 어떤 쪽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정말 많은 것을 도전하고 싶은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성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 애니메이션 성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뮤지컬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제가 이번에 홀로그룹 뮤지컬을 했거든요 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도로시에요 하하하 오 알겠습니다 도로시 야 헬로 하하하하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릴 때 요즘 뭐 다른 걸그룹들이 거의 섹스 컨셉이다 이랬는데 레드벨벳만의 개성있는 컨셉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? 네 일단 저희 팀이 레드벨벳이잖아요 네 강렬한 레드와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이 만난 것처럼 그렇죠 두 가지의 이제 느낌을 서로 다른 느낌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게 저희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 친근한 모습도 저희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스타그램을 새로 만들었죠 정말? 네 진짜 여러분들과 더 다가가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네 많이 많이 아시죠? 네 놀러와서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네 자 이제 2015년 레드벨벳의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고 저희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직 소화를 해보지 못한 장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각자 좋아하는 장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잠깐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고 이거에 만족하면 안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사랑 받은 만큼 저희도 많은 사랑에 보답해드리고자 저희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추억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모습을 많은 분들이 촬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네 분만 올리지 마시고 같이 더불어 저까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좀 슬플 거 같아 아셨죠? 자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어떤 곡 준비가 돼있나요? 네 저는 여러분 지금 혹시 행복하세요? 네 저는 저는 행복할 때 이 노래가 나와요 날라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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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이 노래가 뭐죠? 해피니스! 행복! 해피니스! 행복! 해피니스! 하이피니스! 알겠습니다 자 박수 로 설계 뵙겠습니다 예! 라이피니스! 고맙습니다.